테마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테마 잡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항상 뉴 테마를 갖고 와야 되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테마주를 보시려면 거의 매일 뉴스를 봐야 돼요. 회전 자체가 빠르고 그래서 그날 급등한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있으면은 그 종목군 중에서 안 간 게 뭐가 있는지 혹은 지금 급등했던 테마랑 연계성 있는 테마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찾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테마는 그럼 혹시 그런 테마 중에 어떤 테마를 갖고 왔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이제 막 급등락하는 테마는 아닌데요.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IT 부품주를 가지고 왔어요. 아, 요즘에 그 IT 부품주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에서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IT 부품주는 많이 못 올랐어요. 대한민국은? 네, 그래서 그렇죠. 한국은. 그래서 소외가 좀 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좀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IT 부품주는 결국 이제 스마트폰 부품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확실히 회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히 낙하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기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살아나면서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명확하게 개선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으니까 IT 부품주도 이제 관심권에 두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중국이 경기 회복이 빠르잖아요. 맞습니다. 스마트폰 시장도 당연히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요. 대형 IT주가 지금 강세를 일단 보였잖아요. 삼성전자도 실적 좋고 하이닉스도 상당히 좋고. 그러다 보니까 트리클 다운, 윗물이 내려서 아랫물을 고인다. 대기업의 호실적이 중소기업에도 미친다. 이런 경제적인 용어인데 대기업의 주가 상승이 중소형주에도 미칠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소외주였던 IT 부품주를 보자라는 관점이고요. 삼성전자 양 부품 공급이 확대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또 다시 해야겠네요.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 철수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파이가 커지겠네요, 삼성전자가.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실적이 더 좋아질 환경들이 형성이 됐죠. 아, 삼성전자 양. 네, 삼성전자 양. LG전자 양은 큰일 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LG전자 양 부품주들 급락도 하고 일부 거래 정지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반대로는 삼성전자 양 스마트폰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LG가 경쟁선에서 물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여건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요. 이게 어쩌면 또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납품 단가 후려치기 이런 걸 하면 아, 그렇죠. 네, 그럼 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현재는 거기까지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일단 경쟁사가 물러났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업체들을 보자라는 관점입니다. 제가 종목을 두 개 정도 일단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파트론이랑 BH 이 두 종목인데 둘 다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많이 빠졌다가 이제 저점을 좀 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파트론은 삼성전자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은 카메라 모듈을 항상 많이 얘기를 해요. 다중 카메라, 멀티 카메라, 앞으로 3D 카메라, 엄청나게 많은 카메라들이 도입이 될 거니까 그래서 파트론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BH, BH는 아이폰의 FPCB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그동안 납품 단가가 좀 인하되고 중저가가 많이 팔리고 그래서 많이 빠졌는데 플레이브 스마트폰이 이제 판매가 회복될 것 같으니까 좀 올라올 것 같아서요. IT 부품주 그중에서 이제 파트론과 BH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의 이제 계절 테마는 어떤 섹터에서 가져오셨나요? 저는 저평가 품절주를 오늘은 갖고 왔습니다. 저평가 돼 있는데 유통 주식수가 많지 않은 거. 네, 그런 종목들이 좀 시장에서 좀 투하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제 가는 종목들이 점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이제 뭐 기존의 주도 섹터였던 종목들이 가는 게 아니라 행보를 하는 경우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좀 지루하게. 네, 지루하게. 그러다 보니까 톡톡 튀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저평가 종목이라고 우리가 예상했던 종목 혹은 품절주. 품절주라는 기준은 최대 주주가 최소 60% 이상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유통 물량이 많지 않은 것. 네, 유통 물량이 40% 정도 이하인 것들. 우선주도 많이 해당되겠네요, 그럼? 네, 근데 제가 우선주는 우선 안 봅니다. 아, 그러면 일단 본주로. 네, 본주로만 좀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이제 매력적인 부분은 뭐냐면 새로운 모멘텀을 탔을 때 지금은 약간 아직도 유동성 장세라고는 봐요. 뭐 60조 원절이 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뭐 새로운 모멘텀이 딱 함께하면 급등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 품절주가 실적도 좋고 안정적인데 뭔가 테마가 엮이는 겁니다, 앞에처럼. 그렇게 되면 잘 가는 거예요. 한일화학 같은 경우도 거의 유통 물량이 20, 30%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게 이제 구리 가격에 영향을 많이 있는데 종목 자체가 엄청 느린 종목이에요.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막 상가하고 급등 안 가거든요. 근데 이제 어? 저게 정치 테마주로 엮였네. 뭘로 엮였네? 아니 그냥 수급이 그냥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 물량도 없는 차제이다 보니까 싹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크라운제가, 크라운제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통 물량이 많이 없습니다. 실적이 좋고 정치 테마주로 엮였고. 그렇죠. 그리고 뭐 부방 이런 종목들 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찾아보셔도 좋은 것 같아요. 저평가 종목 중에서. 그러니까 실적은 괜찮은데 덜 오르는 품절주. 그러면 결국은 6개월 안에 원사이클 정도. 원사이클이라는 것은 100% 수익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